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9년 3월 학평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3면이 막혀있는 주차장 ABCD 4대의 차량이 주차가 되어있대요. 그림을 봐봐. 여기가 막혀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밖에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때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만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C랑 D는 A랑 B가 안 나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 C는 A가 무조건 나간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고 D는 B가 나온 다음에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천천히 세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뭘로 한번 풀어보자고? 수형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수형도. 자 그러면 총 차가 4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나가는 차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숭번은. 자 그럼 처음에 나갈 수 있는 차는 누구냐면 A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갈 수 있어? B가 나갈 수도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럼 A가 나갔다고 치자고. A가 나갔어. A가 나갔으니까 A를 쫙 지어주는 거야. 자 A가 나간 다음에 나갈 수 있는 차는 누구랑 누가 있어? B랑 C가 있겠죠. B랑 C가. 그러니까 A가 나간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갈 수 있는 차는 B랑 C가 될 거라고. B랑 C가. 자 그러면 B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 B가 나가면 C랑 D가 나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C가 나갈 수도 있고 D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럼 마지막에 무조건 누가 나가야 돼? C. 마지막에 무조건 누가 나가야 돼? D가 나가야 되겠지. 자 그럼 A가 나간 다음에 C가 나갔다고 치면 무조건 누가 나가야 돼요? B가 나가야 되겠죠? 무조건 B가. 무조건 B. 아 선생님 저희 엄마는 운전을 잘해가지고 이거 틈 나가는... 그러시면 그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나가야 되겠지. B가. 그 다음에 누구? D가 나가면 돼.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나온 거 맞아요? 세 가지? 자 그럼 이제 B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시면 감은 채셔야 돼요. 아니 A랑 나가려나 B가 나가려나 뭐가 다른데? 똑같은 거잖아요. 맨 앞에 하나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 나올 거라고 당연히. 얘도 당연히 세 가지 나올 거라고요. 안 되시면 세보시고. 좀 센스 있게 이런 거는 그냥 가셔야 돼요. 몇 가지. 3 더하기 3이니까. 여섯 가지가 될 거라고. 여섯 가지. 정답은 여섯 가지. 자 그럼 여러분들 수영도 이런 거 그리는 거 진짜 싫어하고. 아 선생님. 얘도 한 방법이야. 홍영화 통계에서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영도도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수식으로 풀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수식으로 풀 거면 어떻게 푸냐면. 봐봐. 자 A랑 C, B랑 D를 봤을 때 A가 나간 다음에 C가 나가고 B가 나간 다음에 D가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A랑 C랑 B랑 D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순서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야 A랑 C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거야. 별표, 별표. 그 다음에 D랑 B를 세모. 세모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별표 두 개가 나가는데 무조건 별표 두 개에서 첫 번째 거는 누구여야 되는 거야? 무조건 A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게 C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다혈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나가는 별표를 A라고 정해주고 맨 처음에 나가는 세모를 B라고 정해주는 거지. 무슨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봤으니 자 전체 몇 개? 4개죠? 4팩토리얼. 4팩토리얼. 짠. 그 다음에 별표랑 세모잖아. 별표 두 개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을 한 거야. 자 그럼 이게 얼마나? 6가지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수형도예요. 수형도. 수형도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접근을 해본 거야. 왜냐하면 A랑 C, B랑 D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 얘네끼리는 구분을 안 짓고 나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맨 처음 나온 별표에 A의 처음 나온 세모에 B를 넣어주자라고 생각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형도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수형도 수형도 수형도. 정답은 몇 가지? 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